자 그래서 지호가 뭐 일을 했냐 오케이 칠이네요 오우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 열심히 공부해 왔으면 오케이 응? 오늘의 마지막으로 음... 아 지호지? 이름이 비슷한 사람도 있었어 오케이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엄브레일라 어 왜죠? 잠깐만요 잘못 눌렀다 우산은 뭐다? 엄브레일라 잠깐만요 오케이 엄브레일라 어떻게 쓰면 되죠? U M B 잠깐만 U M B R R E E L L A 오우 맞았어 엄브레일라 오케이 엄브레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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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 다음에 꽃병은 VAC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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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A S E 그렇죠 VACE VACE 텐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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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tel азыв up 텐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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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 꼭대기 팽이는 top 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인데 쓰는건 V-I-L-L-O-L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바이 여기 소리는 바이올론 바이올론인거 같은데 바이올린이죠 바이올 아 이거 뭐야 바이올루 아 그렇죠 얘가 왜있어 이렇게 해야지 여기까지 소리 바이올 얘는 린 됐습니까 바이올린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어 안 되나 바이올을린 바이올린 바이올린 오케이 그 다음에 호랑이는 타이거는 옳죠 타이거 그 다음에 위로 업 완전히 이상하게 써있네 업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조끼는 VAST VAST는 V-A-S-E V-A-S-E SE 이렇게 아닌거같은데 VAST죠 VAS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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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Uncle Okay, 만나볼까? 그 다음에 장난감은 Toy Okay, 잘했습니다 시험 쉬고 배달 되겠네요 Okay, 시험 잘 치도록